경기도의 보금화와 교회연합으로 해서 기독교연합대 대표형으로 오늘 취임하시게 되는 최중기 목사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신촌교의 영광이오, 시흥지방의 영광이오, 또 우리 감미교단의 영광이라고 생각나 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안에는 1,300만 경기도 동민과 마음으로 전교회가 경기도의 보금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350만 성도가 경기도 보금화를 위해서 불찰비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기도 안에는 31개 시군구의 연합회가 도립되어서 오늘 그 31개 시군구의 연합회장님이 참석을 하시고 축하를 해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2년 전에 경기도총이 인천에 있었어요. 인천에 있는 경기도총을 수원으로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해서 돌아가신 이병희 국회의원을 모시고 최용환 감독님께서 인천에 있는 경기도총을 수원으로 옮기고 그 다음 해에 수원에 김장관 목사인 안윤성 목사인, 돌아가신 장기영 교령사인 최용환 감독님이 경기도기독교총련합회를 창설할 수 있습니다. 그때 김웅재 목사님, 저, 또 우리 최중기 목사님 같이 심부름하면서 경기도기독교총련합회가 출발하는 모습을 보고 31년이 지난 오늘의 아버님의 대를 이어서 또 경기도 복음악으로 해서 일할 수 있는 대표회장으로 분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우리 학자 안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되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더라. 성공을 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성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시성과 덕성, 영웅성을 겸비한 최중기 목사님이 경기도 복음악을 위해서 수장으로서 오늘 대표장으로 취임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 앞으로 실차의 일을 해나가고 또 장양인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경기도 복음악으로 해서 일을 좀 많이 해주시오 하고 실차게 한번 축하해받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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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